ㄷㄷ 야 태명아! 대단하 서있어 튜토리얼? 게임? 너 그럼 혹시 차여운이라고 알아? 알지 걔가 진짜 있다고? 그 달리간이네? 차여운!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? 더 줘? 어이! 차여운! 차여운! 지금 저한테 삥 뜯어요? 제 거예요? 물어오지 마요 그러니까 그냥 왜요? 싫어해요 좋아해 학교 다니는 것도 달리는 것도 대회도 전부 억질한 것들뿐이었는데 이번만큼 억질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! 선배! 선별도 드세요 저도 좋아졌어요 불행한 것만 같아 헤어지자 무슨 뜻이에요? 무슨 뜻이에요?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